별튜브! 좋아요! 별튜브! 구독! 꾸꾸! 별튜브! 꾸꾸! 많이 피로해? 어! 아침에도 해줄게 나 또 해줄게. 요즘 많이 하시지. 그럼 얼른 제대로 해봐. 그렇게 딸살일 거 하지마. 오늘 찍는 광고는요. 생리대방보인데요. 남편이랑 같이 찍어요. 광고를 찍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. 이 제품이 취지가 이 광고의 수익을 생리대를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했고. 아! 선물 보시겠어요 지금. 그러고. 많이 보고. 잘 끼다여요 약간 나가네.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. 한 제품의 광고 모델로서 좋다고. 나 누구 막 종수리 막 이거 먹고 있는데 막 그걸 찍고 있어. 지금 이것도 찍고 있는 거니? 두 분은 그런 걸 잘하고 있어. 식사를 하면. 진짜. 아 진짜. 자막. 여신 분작. 헐 대박. 대박 사건. 너무 열심히 드시는 거 아니에요? 나도 추억 안 하네. 이곳은 광고 촬영 현장. 메이크업 오랜만에 했는데 어때요? 오빠요? 오늘 어때요? 오늘 어때요? 전참시에서 저기 가식적인 인터뷰로 놀라 있었는데. 가식. 가식과 딸랑딸랑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. 여신 같습니다. 막간을 이용해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유튜브를 이제 시작해서. 지금 처음이라 이렇게 열이 가요. 우리 대표님이십니다. 장현철 대표님. 무도 하나의 주인공이었습니다. 그리고서 자기가 나온 그 화면을 캡처해서 카톡 프사로 오랫동안. 별 하하 동반 광고 촬영. 소감이 어떠신지. 동반이니까. 페이가 두 배. 하하 선생님 생각하면서 그렇죠. 아 나한테 선물 줬어. 저런 거 찍어.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. 제 순서는 지금 어느 정도 끝이 나고 이제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. 뷔페를 준비해줬게요.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뷔페입니다. 적당히 먹어야 할 텐데. 근데 끝나고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적당히가 될지 모르겠어요. 음식을 또 보고. 아니 끝나고 드시는 게 아니라. 눈이 막 휘번덕해져가지고 막. 그냥 끝나고 드시면. 이성을 잃고. 거참 거. 자랑스런 남편. 새아이 아빠. 바짝 벌어야지. 끝났다. 튜프. 나 약간 김성주 아나운서 같지 않아? 아니에요. 어머님 닮았어. 여기가 어디가 닮은 거에요? 눈. 코. 입. 여보. 여보 여길 다 터는 거야.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. 담아. 담으라고 지금 흙 좀 버리지 말고. 알았어. 원래 버섯 이런 건 살이 안 쪄. 실제 오리는 살이 안 쪄.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접시에서 하거든요. 바로 담아. 나무 먹자. 나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? 안 보여. 응. 아마 이런 거는 먹고 먹고 또 먹고 뭐 이러면서 나오지? 여보 나 너무 배불러서 이제 그만 먹을게. 너 좀 꺼줄래? 좀 꺼줄래? 나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거든. 이거 한 점만. 담아 드릴까요? 네. 아니. 나 사왔어. 근데 돈인지 몰라서. LA 가리 밑에 봐. 아 배불러. 아 배불러. 이번엔 그 유건이 신곡이에요. 아 갑자기. 아 내 유튜브야. 아 너무 피곤해. 아 너무 피곤해.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지금 시간에 내가 집에 있어도 엉덩이 붙일 새가 없는. 드림이 소울이가 이제 추억 봤다가 불아웃. 둘 중에 하나 공부하고 있는 게 오니까. 네 맞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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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보 고생했어. 너무 멋있다. 그런데이 missions Bonnet Psychos 저도 이제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. Let's go. 고기 먹으러 떠나라. 고고. seinem 대표적인 집할 때 저녁 day 영 Senhor 감사합니다.